들으면 들을수록 건강해지는 책춘함 티비. 오늘의 추천도서는 먹기 싫은 음식이 병을 고친다. 임낙경지음. 들력출판사입니다. 책머리에 삼형제의 큰형님을 흉내내다. 어느 집안에 의사 삼형제가 있었다. 삼형제 중 셋째가 병을 제일 잘 고쳤다. 그는 모든 병원에서 가망없다고 포기한 환자들까지 다 고쳐냈다. 소문이 이웃마을을 넘어 바른마을까지 퍼지면서 병원에 환자들이 줄 서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는 피곤했지만 휴일에 쉴 수도 없을 만큼 바빴다. 그러나 그 소문난 셋째 의사는 항상 나보다는 우리 둘째 형님이 더 훌륭한 의사이고 큰형님이 더 훌륭합니다. 라고 말했다. 그의 둘째 형은 병이 나면 금방 고쳐내기 때문에 환자도 보호자도 이웃도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큰형은 병이 나지 않도록 조처하기 때문에 본인도 자기가 훌륭한 의사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도 했다. 그 셋째 의사가 겸손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형들이 훌륭한 의사였다. 나 또한 이번 기회에 삼형제의 큰형을 흉내내서 처음부터 병을 불러오지 않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을까 한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학술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검증할 만한 근거도 없는 이야기다. 의학계나 한의학, 식품업계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보면 죄다 엉터리로 보일 터다. 하지만 이 책에 담은 이야기들은 내가 살아오는 동안 터득한 건강상식과 세상 사는 이치인이 한 번쯤 귀 기울여 주었으면 한다. 여러분 책슈나미 보더라도 우리 임낙경 목사님은 참 깊은 내공이 있으신 분이죠. 그리고 온 몸으로 자기 삶을 살아내신 훌륭한 어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들어볼까요? 감기는 빈속으로 다스린다. 2003년과 2004년에 독일에 다녀왔다. 독일의 궁전에 약초박물관이 있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약을 다려서 그 물을 마시는 것과는 달리 독일 사람들은 약초마다 성분을 추출하고 건조해서 만든 가루약을 다른 약과 함께 먹는다. 양약은 처음에 이렇게 만들었다. 그런 양약만 먹는다면 인체에 큰 피해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양약은 약성분을 식물이나 토양, 동물이나 광물에서 채취하는 것이 아니라 화학적으로 추출해낸다. 가령 아침저녁으로 사용하는 치약만 해도 화학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몇 년 전 언론에서 감기약 167가지의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페닐 프로판 오라민 성분이 들어있다는 발표를 한 적이 있다. 시약청이 발표한 약도 순수한 식물성에서 채취한 약이 아니었다. 원리만 잘 알면 감기는 걸리지 않을 수 있다. 공기나 음식을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온 독성은 땀이나 배설물로 빠져나가야 하지만 공기가 찬 곳에서 계속 있으면 몸속에 남아있다가 감기 기운을 일으킨다. 여름이라 덥다고 해서 찬 음식을 마구 먹어대는 것은 큰 잘못이다. 몸에 찬 성질이 있는 사람이 여름에 찬물로 목욕하고 얼음이 들어간 음식을 먹고 나면 금방 감기에 걸린다. 그 음식 자체가 감기 바이러스를 불러들이는 것이 아니고 몸에 들어온 독이 땀으로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이다. 감기를 불러들이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농약을 많이 덮어쓴 과일을 먹어도 감기에 걸린다. 역시 과일에 배어있는 독성 때문에 먹고 나면 머리가 아프고 속이 울렁거리고 구토도 나고 춥고 떨리고 열이 난다. 농약 성분을 벗겨낸다고 과일을 물로 씻는다고 하지만 잘 씻기지 않는다. 합성 세제를 사용하면 씻지 않고 먹는 이만 못하다. 농약 성분이 침투하게 되면 과일도 자기 몸을 보호하려 한다. 농약 성분은 보호막이 있는 껍질을 침투하지 못하고 꼭지 쪽으로 들어왔다가 씨 있는 곳으로 흡수된다. 농약이 있다고 껍질을 벗겨내면 오히려 농약만 흡수되어 있는 속만 벗게 된다. 농약만 치지 않는다면 모든 과일이 감기 치료되다. 귤이 감기 치료제라고 문헌에 적혀 있으나 농약친 귤을 먹으면 없던 감기도 불러들인다. 과일에 농약을 친다고 농사짓는 일들만 욕하지 말라. 농산물을 상품화하려고 할 수 없이 농약을 쳤다 해도 특별히 수은이나 납성분이 아니면 유효기간 이후에는 해독된다. 그러나 이 과일들 오래도록 보관하려고 방부제를 사용한다. 또 때깔 좋으라고 광택제를 발라서 진열한다. 시장에 진열된 과일은 먹음직스럽게 보인다. 만약 먹기만 하면 금방이라도 눈이 밝아질 것 같다. 모든 농사꾼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유기농으로 몸받쳐 열심히 농사짓는 일들도 있다. 모든 상인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다. 친환경 농산물 매장도 많다. 그 모든 상점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극소수의 상인들이 그렇다는 것이다. 감기는 몸에 있는 독성이 땀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면 나타나는 현상이다. 감기란 기운을 느끼는 것이다. 이 느낌이 조치가 되지 않으면 다른 병으로 악화될 것이니 미리 기운을 느끼라는 뜻이다. 한자어를 그렇게 풀었습니다.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기침으로, 기관지염으로, 폐렴으로, 폐결액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사전에 알려주는 통첩이다. 통첩을 받고 나서 얼마 후에 기관지염이나 폐렴이나 능마겸이나 폐결액이 올 것이라는 파바를 온다. 예고를 받았으면 철저한 준비를 해서 닥쳐올 재앙을 면회해야 한다. 몸살이 올 것 같으면 편히 쉬고, 영양실조 증세라면 잘 먹어서 지방질과 단백질을 보충해주고, 기침이 올 것 같으면 주변 환경을 맑은 공기, 맑은 물로 바꾸어주고, 콧물 재채기가 나면 체내의 음식을 맑게 해서 받아들여야 한다. 통첩을 전해오는 파발은 잘 대접해서 신발 3켤레 정도 주어 보내야 된다. 그런데 감기를 약으로 치료하는 것은 전달 온 파발을 두들겨 패고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다. 전갈을 가지고 온 파발의 말대로 약 먹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그 다음 증세가 오기 마련이다. 기침이 나면 기침 날 행동을 말고, 열이 나면 열이 날 행동을 말고, 입맛이 없으면 먹지 말고, 일어날 기운이 없으면 누워 있어야 한다. 감기는 여름철에는 잘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지 않는다. 독이 땀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재채기가 나고, 열이 나고, 오한이 오는 것은 빨리 땀을 흘리라는 신호다. 이때 땀을 흘리지 않으면 간이 해독하느라고 머리가 아프다. 간은 피로된 기능을 회복하고 몸에 들어간 독을 없애는 일을 하는데 감기까지 겹치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게 된다. 그래서 그만 움직이라고 쓰러져 눕는 것이다. 무슨 음식이든 약간이나 독이 있으니 먹지 말라는 뜻이다. 짧게는 1일, 길게는 3일만 굶고 누워 있으면 낫는다. 그러나 열 내리는 약과 머리 아픈 것을 없애주는 약과 팔다리 쑤시는 걸 있게 해주는 약을 먹고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독을 먹으면 점점 과로해서 더 큰 병을 불러들인다. 감기에 꼭 약을 먹어야 한다면 땀나는 약과 잠만 자는 약을 먹으면 좋은 효과를 볼 것이다.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도 감기에 걸릴 수 있다. 장이 제 기능을 알 수 있는 일일 음식물 소화량이 있다. 작업량을 초과하면 해독하는 기능이 초과되어 감기가 오는 수 있다. 이때 소화제만 먹어도 감기가 낫는다. 많이 먹어서 머리가 아픈 것도 마찬가지다. 해독할 작업량을 초과했기에 간이 과로해서 머리가 아픈 것이다. 사실은 해독제만으로 모든 병의 70% 정도를 고칠 수 있다. 무슨 병이든 감기에서 시작되지 않으면 위장과 대장, 소장에서 온다. 부패하거나 독이 있는 음식이 들어왔을 때 장에서 빨리 밖으로 나가라고 나는 병이 배탈이다. 그 증세를 상부에 보고해야 되겠기에 머리가 아픈 것이다. 감기가 올 적에 입맛이 없으면 굶는 것이 제일 좋다. 몸이 아프면 입맛부터 떨어진다. 이때 맛있는 음식을 찾아 먹으면 병만 커진다.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고루고루 먹고 싶은 것을 못 먹어서 병이 나고 입맛이 없었다. 이때 몸에서 필요한 음식이 먹고 싶은 생각이 나는데 그 음식만 찾아 먹으면 금방 낫는다. 그러나 요즘은 먹고 싶은 음식을 먹으면 병만 커진다. 하지만 굶고 나서는 다르다. 여러분 맥락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옛날에는 영양 부족 상태, 지금은 영양 과잉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죠. 누구든지 3일을 굶고 나면 식성이 변한다. 평소에 과일을 싫어하던 사람이 과일부터 찾고 콩을 싫어하던 사람이 콩을 먹는다. 평소에는 주위에서 먹어본 음식들을 찾게 되지 먹어보지 않은 음식은 생각도 나지 않는다. 1979년 약국에서 감기약을 지어다 먹은 사람이 죽었다. 알고 보니 약국에서 쥐약을 준 것이었다. 몇 년 전에 벌어진 감기약 사건도 마찬가지다. 이 감기약들을 쥐에게 먹였더라면 사람보다 예민한 쥐는 먼저 죽었을 것이다. 재수없이 감기약이 논란을 야기했지만 다른 약도 감기약처럼 1일 100mg을 초과했느니 안 했느니 하면서 계속 먹다 보면 무슨 병이 오려는지 상상이 된다. 1일 기준 허용치 같은 도깨비 장난은 없다. 1일 독성 100mg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75mg 정도는 먹어도 상관없다는 말도 맞다. 그러나 조제하는 과정에서 5에서 6가지 약이 섞이다 보면 1일 기준 허용치에서 5배에서 6배를 초과하기 쉽다.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면역체계가 다르고 해동 능력이 다른데 어떻게 조제를 해서 고쳐나갈 것인지도 걱정이다. 병이 나면 자기가 잘 살펴보고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고 정 모르겠으면 이웃의 경험 많은 이들에게 물어서 고쳐보고 그래도 안 되면 병원을 찾아갔으면 한다. 그래야 의사도 병원도 쉴 틈이 생긴다. 그러나 어떤 의사들은 왜 빨리 병원이 오지 않았냐고 원망을 한다. 물론 빨리 병원을 찾아야 될 병이 있고 스스로 해결해야 될 병이 있다. 옛날에는 군단위에 허술한 병원 하나씩만 있어도 건강하게 잘 살았다. 나머지 병들은 시골 마을마다 돌파리들이 모두 해결했다. 시골 돌파리들 모두가 사라지기 전에 도시락 싸가지고 찾아다니면서 주위에 있는 희귀한 약초들 모두 익혀서 옛날 독일 사람들처럼 한약을 약 약화하는 것도 연구해야 될 과제이다. 잠들기 전에 반드시 반드시 삐뚤어진 펴마디를 맞춰라. 의자라 쓰지만 원래는 의좌이다. 한자가 다르다는 거죠. 앉을 때 바로 앉지 않고 비껴 앉는다. 정좌가 아니고 비틀어지게 앉는 기구다. 우리나라에서는 상감이나 사용했던 기구다. 바로 앉으면 될 것을 의자에 앉다 보면 늘 몸이 비틀어진다. 몸이 비틀어지면 허리에 병이 난다. 의자에 기대에 앉다 보면 척추에 물이 가간다. 다석 유흥머 선생님께서는 한평생 기대고 앉지 않으셨다. 기대고 앉으신 모습을 본 적이 없다. 방바닥에 앉으셔도 언제나 무릎을 꿇고 앉으신다. 무릎을 한평생 꿇고 앉으시니 자세가 아주 자연스럽다. 스님이나 불제자들은 언제나 가부자를 주장하신다. 인도에서 부처님이 앉으신 자세다. 누워 오래 있기는 어려워도 가부자를 틀고 앉으면 며칠이 지나도 견딜 수 있다. 그러나 이 자세는 인도에서 인도인들에게 어울리는 자세다. 그들은 더운 나라에 살기 때문에 돌아다니면 안 된다. 최대한 앉아 있어야 한다. 또 햇빛이 앉아 있으면 안 된다. 그늘에 앉아 있어야 한다. 오랫동안 앉아 있어야 훌륭한 사람이다. 그들은 체질이 우리와 다르다. 오랫동안 앉아 있으라고 상체보다는 하체가 길다. 조금만 노력해서 가부자를 틀면 몸에 균형이 잡혀 한평생 앉아 있어도 불편하지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랫동안 앉아 있으려면 엉덩이 밑으로 약 3에서 4cm 정도를 높여 고여줘야 한다. 그래야 척추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 가부자는 부처님께서 6년간 앉아 계셨던 자세다. 모든 불제자들은 수행할 때 이 자세를 취한다. 불제자이신 어느 스님께서 다석 선생님과 이론이 부딪히셨다. 무릎 꿇고 앉은 자세가 정절한 이론과 가부자 틀어 앉은 자세가 정절한 이론으로 서로 원성을 높이며 다투셨다. 결국은 다석 선생님이 이기셨다. 사람이 태어날 때 어떤 자세로 나오느냐. 꿇어 안고 나오지 가부자를 틀고 나오느냐는 이론에 스님이 지고 말았다. 허리가 자주 아픈 사람들이 꿇어 앉아 허리를 펴주면 편안해질 때가 있다. 다석 선생님께서는 항상 꿇어 앉으신다. 일제강점기 때 독립자금을 숨겨주신 죄로 감옥에 끌려가신 일이 있으셨다. 감옥에서 간수가 꿇어 앉아 하고 지시했다. 선생님께서는 바로 앉으라고 할까봐 겁나셨는데 꿇어 앉으라고 해서 옥살이를 아주 편안히 하셨다고 하신다. 무릎 꿇고 똑바로만 앉으면 아주 좋은 자세다. 그러나 우리나라 여인들은 무릎 꿇고 앉으면 오래 견디기 어려우니 발을 한쪽으로 모으고 비틀어 앉는다. 이 자세는 절대로 안 된다. 지구상 어느 나라에서도 없는 자세다. 일본 여인들은 언제나 꿇어 앉는다. 그들이 꿇어 앉은 자세는 정주하다. 어릴 적부터 꿇어 앉는 습관을 들이면 아주 편안한 자세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꿇어 앉으면 늘 바로 앉으라 한다. 어린아이가 앉은 자세가 바로 앉은 자세인데 어른들이 잘못 가르친다. 이렇게 잘못 가르친 자세로 굳어진 후에 다시 꿇어 앉다 보면 척추에 힘이 잘못 들어가 무리가 갈 수 있다. 양발을 개고 앉으면 양반 자세라고 한다. 옛날에 상놈들은 양반 앞에서 양발을 개고 앉을 수가 없었다. 또 양반이라지만 어른들 앞에서 그 자세로 앉으면 결례다. 양반은 어른들만 없으면 양발을 개고 앉아야 한다. 그래야 지체가 높아 보인다. 이 자세를 어릴 적부터 가르쳐야 한다. 그래야 뼈대가 양반이다. 양반 자세든 상놈 자세든 의자에 앉은 자세든 오래 앉아 있으면 척추가 무리가 간다. 물론 가부자든 꿇어 앉던 의자에 앉던 정저만 하면 오래 있어도 상관이 없다. 그런 자세로 오래 있으려면 조건이 하나 있다. 명상을 하거나 해탈을 해야 한다. 명상 해탈 나는 별로 반갑지 않다. 자기 고민 한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80평생 명상 해탈 찾다가 앉아서 임종을 맞으면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큰 보탬이 되겠는가. 그 시간에 씨앗 하나를 뿌리고 김매고 바깥 구는 것이 더 훌륭한 일이다. 이 부분은 조금 사람마다 관점마다 좀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데이비드 호킨스가 숙사님 같은 또 이론을 보면 한 사람이 명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의식 이상의 단계가 되면 그것이 다른 의식장들을 정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요. 또 임낙경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또 그냥 그것들을 빌미로 그냥 그렇게 하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는 도피의 방식으로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면 또 임낙경 목사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또 균형이 맞아야겠죠. 맥락에 따라 상황에 따라 어떤 것이 뭐라고 할까요. 적절한 맥락적 해석인지를 파악하면서 책을 읽어야 제대로 본의를 파악할 수가 있죠. 물론 인도에서는 가능한 일이다. 옛날 인도는 땅은 넓고 인구는 적고 먹을 수 있는 과일이 많아 놀고 먹을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충분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기후나 풍토에 따른 여건뿐 아니라 빠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회 속에 살고 있다. 맥락이 다르단 얘기죠. 자세를 잘못 습관 들이면 한평생 고생한다. 내가 잘 아는 정형외과 의사는 제일 무서워하는 자세가 허리에 힘을 안 주고 엉거주춤하면서 손으로만 물건을 드는 자세라고 한다. 척추에 힘을 주지 않고 물건을 들다가 허리가 삐끗하면 한평생 회복하기 힘든 고생을 한다. 늙어서도 허리병으로 고생을 하다가 죽게 된다. 우리 몸의 상반신, 하반신, 중간 부분의 척추에 잘못해서 무리가 가면 한평생 보이지 않는 병을 달고 산다. 어릴 적부터 무거운 것들은 훈련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척추에 힘이 들어간다. 그러나 나이 먹어서 무거운 것을 들면 몸 따로 손 따로 마음 따로 놀아난다. 무거운 짐을 들 때는 힘과 기를 모으면서 들어야 한다. 무슨 일이든 손으로만 하지 말고 몸으로 해야 한다. 몸으로만 하지 말고 정신과 기를 모아서 하면 힘이 모이기 때문에 지치지 않는다. 무거운 물건을 들고 운반할 때 전신에 힘을 고루 나누면 무게가 분산되어 무거운 줄 모르지만 손으로만 들면 무리가 가면서 병이 난다. 더욱이 허리로만 들면 척추에 무리가 간다. 어릴 적부터 훈련이 안 된 이들은 준비 운동을 하고 의식적으로 허리에 힘을 먼저 주고 들면 된다. 예전에는 쌀가마니가 80kg이었다. 꼭 80kg을 요즘처럼 저울에 올려놓지 않는다. 볏짚으로 가마니를 치다 보면 무게가 더 많이 나간다. 볏짚이 길면 가마니는 더욱 커진다. 내가 자랐던 남쪽 지방에는 볏짚이 길어서 가마니도 크게 나온다. 그 가마니에 쌀을 담아보면 100kg이다. 이 가마니를 하루 종일 지고 다닐 때가 있다. 그래도 허리병이 없다. 지게 나누고 지기 때문이다. 어깨와 허리에 번갈아 가면서 힘을 쓰기도 한다. 한 번 삐끗해서 통증이 심한 허리병이라도 오랫동안 그 자세를 취하지 말고 쉬워주면 낫는다. 그러나 몇 년 후라도 다시 힘없이 그 자세를 취하면 재발한다. 요즘 허리가 비틀어진 사람들을 많이 본다. 짐승이나 사람이나 낮에 활동하다 보면 모든 뼈들이 움직이면서 삐끗하기도 하고 빠지기도 한다. 이 뼈들을 잠자기 전에 맞춰줘야 한다. 어린아이들은 자면서 스스로 바로 잡는다. 바로 눕기도 하고 옆으로 눕기도 하고 엎드리기도 한다. 그냥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팔을 베기도 하고 양팔을 벌리기도 한다. 무릎을 한쪽으로 오그리고 엎드리다가 굴러다닌다. 이 모든 자세가 낮에 빠졌던 뼈들을 바로 잡는 체조다. 어른들도 그렇게 자면 좋다. 물론 일하지 않고 종일 앉아만 있던 양반들은 바로 누워자고 일어나도 괜찮다. 허리나 다리나 양팔이 어긋나도 상관없다. 일하지 않고 살려니 자면서 바로 잡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일하면서 살아야 할 상민들은 다르다. 일하지 않는 양반들은 뼈 마디마디마다 단련이 안 되어 있기에 조금만 무리가 가도 다칠 수 있다. 모내기 할 때는 맨 처음 모판에서 모를 뜬다. 엄지가 위로 향하고 세 손가락이 모판 바닥으로 가도록 자세를 취한 다음 모를 움켜쥐고 잡아 뽑는다. 이때 다치지 않으려면 손에 힘을 줘야 한다. 손목이 삐끗하면 모내기가 다 끝날 때까지 며칠 동안 쉬고 아프다. 다행히도 모내기는 15일 정도면 끝이 난다. 모내기가 끝나고 다른 일이 시작되면 아픈 손목은 자연히 낫는다. 이 증세를 어머니께서 작업풍이라고 일러주셨다. 그 후로는 모내기 때만 되면 손목과 전신에 힘을 주고 준비운동을 한다. 그 다음 모내기를 시작하면 작업풍 없이 힘들이지 않고 무사히 할 수 있었다. 모내기뿐이 아니다. 논의 긴멜적에도 별을 베게나 타작하기 전에도 준비운동이 필요하다. 무슨 일이든 전신에 힘이 들어가도록 준비운동을 한 다음 시작해야 한다. 괭이질을 할 때나 호미질을 할 때 손목이나 팔에만 힘을 주어선 안 된다. 어깨와 전신에 힘을 같이 모아서 써주면 힘도 덜 들고 지치지도 않고 작업풍도 오지 않는다. 특히 돌이깨질이나 도끼질을 할 적에 팔로만 하면 힘도 더 들고 지친다. 어깨나 팔목에 힘이 고루 들어가지 않고 일하다 삐끗하면 오랫동안 고생한다. 준비운동과 자세를 연습하면 좋다. 그리고 일을 자주 하면 온몸에 무의식적으로 힘이 골고루 들어간다. 무슨 일을 하든지 힘과 기를 모아서 하면 더욱 좋다. 기를 쓰고 하면 지치지 않는다. 하기 싫은 일을 하면 힘도 더 들고 병이 난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지치지 않는다. 일을 하면 지치고 운동을 하면 지치지 않는 이치다. 난 어릴 적부터 생산성 없는 운동 시합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기면 뭐하고 지면 뭐하나 싶었다. 일제강점기 때는 박가리 시합이 있었다. 여인들 박가리 시합도 있었는데 친척집 아주머니가 1등을 하셨다고 80살이 넘도록 말씀하신다. 내가 어릴 적에는 새끼꼬기 가만히 치기 시합을 했다. 즉 생산성 있는 운동 경기였다. 손목뿐 아니라 손가락도 그렇다. 글씨 쓸 때 힘을 주지 않거나 쓰기 싫은 글씨를 쓰면 손목이나 손가락이 아프다. 하기 싫은 공부하려고 의자에 잘못 앉으면 허리병 나서 고치기 힘들다. 어릴 적부터 하기 싫은 공부라고 어른들이 억지로 의자에 앉혀놓으면 척추에 힘이 빠지니 척추뼈가 약간씩 휜다. 그 자세가 계속되면 그대로 굳는다. 그 척추마디가 아프다고 신경 쓰다 보면 다른 척추마디가 뒤틀리면서 비틀어진다. 하기 싫은 공부를 하려고 억지로 비틀고 앉아있으면 어깨에서도 뼈가 비틀어진다. 허리를 보면 O자로 휘고, 3자로도 휘고, 2자로도 휜다. 아무리 어른들이 하기 싫은 공부를 하라고 억지로 의자에 앉혀놓아도 내가 하고 싶은 생각만 하고 있으면 허리병이 안 난다. 또 억지로 앉아있다가 내려와서 하고 싶은 운동이나 체조를 하면 금방 척추 마디 마디가 바로 잡힌다. 그래도 안 되면 잠잘 때 뒤척거리면서 잡아주면 된다. 이게 여러분 붕어운동이라고 니쉬 건강법에 보면 그러니까 양손을 머리 뒤로 깍지 키고 누운 채로 그 다음에 만약에 왼쪽 팔꿈치를 왼쪽 다리 쪽으로 그리고 왼쪽 다리도 왼쪽 팔꿈치 쪽으로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또 반대 오른쪽으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하는 붕어운동 이것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죠. 글을 쓰면서도 그렇다. 나는 지금 엎드려서 쓰고 있다. 밤새 누워 있었던 자세를 엎드려서 펴주기도 하고 고개를 위로 젖히기도 한다. 쓰고 싶은 글을 쓰면 지치지도 않고 글도 잘 써지고 읽는 이들도 감화를 받는다.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글이 되기를 바라면서 쓴다면 지치지도 않는다. 나는 글을 쓸 때 엎드려 쉬면서 쉬쉬가 취하면서 쓴다. 읽는 이들도 의자에 몸을 비틀고 앉아서 읽지 말고 엎드려 누워 뒹굴면서 무릎을 올리기도 하고 허리를 좌우로 비틀어주면서 허리를 폈다 접었다 하면서 고개를 상하좌우로 비틀면서 읽어주기 바란다. 글을 읽으면서 인도에서 말한 요가 체조를 하라는 것이다. 나는 글을 쓰면서 임가 체조를 하고 책 읽는 이들은 김가, 이가, 박가 체조를 하는 것이다. 의미 없고 읽기 싫으면 억지로 읽지 마라. 작업풍에 걸리지 않지만 독서풍에 걸린다. 고참 단명이란 예로부터 내려온 말이 있다. 베개가 높으면 일찍 죽는다는 뜻이다. 어릴 적부터 이해가 가지 않는 고사성어인데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다. 베개를 높이 베고자도 오래 사는 노인을 열어보았다. 우리 마을에 아흔 살이 넘은 노인이 베개를 얼마나 높이 베고 주무시는지 고개와 허리가 아예 휘어져서 그대로 굳어지셨다. 이 노인이 그 자세로 임종을 하셨는데도 고개와 허리가 펴지지 않아 이불을 놓고 기대고 누워야 했다. 허리를 바로 잡으려면 누가 거들어 주어야 하는데 모두 피하고 도망다닌다. 그렇다고 해서 직계가족을 시킬 수가 없다. 한평생 굳어진 뼈를 더 굳기 전에 한 번에 펴줄 때 뼈마디가 풀리는 소리가 너무 요란하다. 더욱이 시체에서 나는 소리라서 기가 약한 이들이 들으면 잘못하면 병에 걸린다. 마침 직계가족이 아니라서 기가 센 손녀 사이 덜어 발과 무릎을 단단히 붙들라고 하고 허리와 목을 힘주어 편히 요란한 소리가 들리면서 자세가 바로잡혔다. 그 노인은 고침이었으나 장명이었다. 그 손녀 사이는 원래 알코올 중독자이다. 강경화가 심했다. 처할아버지 초상 치르고 몇 개월 후에 알코올 중독으로 술 많이 먹고 간이 파열되어 죽었다. 할아버지 고침 손녀 사이 단명이었다. 또 유영모 선생님과 관련된 이야기가 생각난다. 우리 다석 유영모 선생님은 아주 위대한 한국에 나은 사상가인데 우리가 잘 모르죠. 그분은 한평생 베개를 베지 않으셨다. 잔나무 마루판에 깔지 않고 누워서 베개 없이 주무신다. 잔나무판이 없어도 어느 곳이든 바닥에 아무것도 깔지 않으시고 주무신다. 그분에게는 이불은 있어도 요는 없다. 방바닥이 차가운 곳에서 요를 깔고 생활한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금방 감기가 걸릴 것 같았다. 선생님 댁을 1960년경에 찾아가 보니 집안의 연탈보일료가 돌아가고 방안에 온도 조절하는 스팀이 장치되어 있었다. 당시 나는 불떼 나궁이에서 나무가 없어 밥만 해 먹었다. 방안에서 약간 미지근한 자리는 할머니 차지였고 조금 따뜻한 곳은 어머니와 여동생이 잤고 아버지와 나는 남자라고 추운 곳에서 잤다. 바닥에 무엇이라도 깔지 않고는 잘 수 없을 때 들은 이야기라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다. 지금은 나도 바닥에 아무것도 깔지 않고 잘 수 있고 마루판이 아닌 요즘 유행하는 오동나무판에서도 잘 수 있다. 뒷목과 어깨 아픈 사람들을 많이 만난다. 베개를 베지 않고 잠자는 것이 좋다. 요즘은 너나 없이 차를 모는데 운전하는 자세가 똑같다. 허리를 앞으로 약간 구부리고 고개는 앞을 향한다. 운전하는 시간만큼 몸을 구부리게 된다. 운전할 적에는 몸을 비틀면서 체조를 해 주어야 한다. 컴퓨터를 사용할 때 자세도 운전할 때와 같다. 베개를 높이 베고 잘 때의 자세도 동일하다. 운전할 때나 컴퓨터를 할 때 어쩔 수 없어도 누워 잘 때에 베개만 안 베어도 경추를 펴고 자세를 바로 잡을 수 있다. 어릴 적에 친척 눈원을 따라 한의원에 갔다. 우연히 뼈에 이상이 있는 환자를 보게 됐다. 나이든 한의사께서 뼈를 맞추면서 나에게 설명을 해 주었다. 우골과 절골을 구별하여라. 우골은 빗글 웃자 우골이고 절골은 부러질 절자 절골이니 산뼈은 뽑았다가 다시 맞추고 움직이기만 하면 바로 맞다. 맞춘 후에 부어있는 것은 신경 쓰지 마라. 부었다 가라앉는다. 그러나 부러진 것은 함부로 움직이지 말고 부목을 대고 한 달간 묶어두면 된다. 그 후로 뼈가 삔 사람을 보면 고쳐주었다. 축구하다가 발등뼈가 튕겨 나온 것은 바로 서서 발등을 감싸고 밟아주면 된다. 환자에게는 약간씩 무리가 간다. 우리 마을의 복지시설인 평화의 집이 있다. 그곳에서 턱이 빠진 사람이 있다고 나도로 병원까지 실어다 주라고 한다. 가면서 생각해 보더니 고칠 수 있을 것 같아. 손가락을 모아 다친 사람의 앞턱을 뽑았다 밀어넣으니 바로 맞았다. 내가 하는 것을 보고 그 후로 모두 직접 고친다. 다친 사람은 하품하다 턱이 빠졌다고 한다. 앞으로는 하품할 적에 턱을 받치고 하라고 일러주었다. 어느 부위든 뼈가 빠지면 다시 밀어넣어주면 된다. 잘 안되면 경험 있는 이들을 찾아가면 된다. 무슨 병이든 원인과 증세를 설명해 주어야 한다. 어릴 적에 들은 이야기를 한평생 써먹는다. 나도 어린이들 앞에서는 자세히 설명해 주려고 노력한다. 뼈마디는 조금만 생각하면 고칠 수 있다. 물론 본인이 무한히 노력해야 한다. 몸 어느 부위고 만져주고 풀어주고 쓰다듬어 주어야 한다. 움직일 수도 없는 코도 만져주고 귀도 풀어주고 손끝 발끝 머리칼도 쓰다듬어 주어야 한다. 성기는 생명을 이어주는 소중한 신체 부위니 부끄럽고 쌍스럽고 천하게 대하지 말고 정성껏 다루어야 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깊은 관찰을 통해 이렇게 어떤 통달한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좋아하셨던 장병두 할아버지 또한 마찬가지셨고 임낙경 목사님 또한 그런 맥락의 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귀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춘함 TV 오늘도 애벌레에서 나비로 비상하는 여러분의 날개짓이 그 누군가에게는 멋진 행운의 나비효과가 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몰려오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렇게 책춘한 나비스쿨과 끝까지 함께하고 계시니까요. 보forward of the parkhouse 깻잎아 2 5 5 6 6